제가 이전 레슨에서 이 레슨 했죠. 덮지 마세요. 덮지 않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덮여 들어가지 않게 그런데 이렇게 덮여 들어가면은 뒤에서 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볼을 치는데 이렇게 덮어버리면은요. 아주 희한한 샷이 나옵니다. 이런 샷이 나오죠. 뒤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돌아버리면 보나마나 볼은 왼쪽이에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돌면 안되고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드리자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신준이 믿고 한번 해보니까 뭔가 되더라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 노란색 방향으로 스윙을 합니다. 진짜 완전히 이 노란색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우측 아닌가요?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 저쪽으로. 자 다운스윙 할 때 시작을 할 때 이 방향으로 들어가다가 돌아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방향으로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서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방향으로 볼을 좀 치세요. 얼마나? 5분만 쳐보십시오. 오른쪽 방향.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치니까 볼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돌아오네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하염없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뒤에 있으면요. 뒤에서 치면 클럽 페이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쳐요. 내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데 이걸 클럽 페이스 이렇게 끌고 갈 도리가 없죠. 뒤에 있으면 페이스가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가게 되면 페이스가 안 다쳐요. 다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강제로 닫아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다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말로 하자면 손장난이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해도 되고 했다가 안 했다가 덜 했다가 더 했다가 이러면 이제 볼이 컨트롤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볼은 뒤쪽에서 이렇게 스윙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 방향으로. 다운스윙의 시작은 어쨌거나 가는 저쪽 방향이에요. 제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왔다가 뒤로 가는 거지. 뒤쪽에서 앞으로 온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어깨예요. 어깨.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스윙을 하든지 대부분 성공적이고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제 어깨가 화면 잘 보시면 여기까지만 오면 볼이 맞아요. 그런데 어깨가 돌아듣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볼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냥 볼 치세요. 얼마나? 5분만 치십시오. 재미있고. 5분만 그냥 나 모르겠다고 이 방향으로 계속 치십시오. 이 방향으로 계속 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컨셉이 제가 인너택하고 아웃어택이라는 거를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아웃어택이라는 게 내 손이 스윙을 할 때 몸을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빨리 휘둘러서 팔을 내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설명도 드렸는데요. 사람 몸에다가 뭐 덕지덕지 붙여 막 붙여놓고 이렇게 재요. 어느 근육이 가장 많이 써지나 스윙을 할 때 어떤 근육이 많이 써지는지 알게 되면 그 근육을 움직였을 때의 모션이 발생을 하니까 뭘 가장 심하게 많이 써서 볼을 치느냐 하는 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팔을 움직일 때 쓰는 근육입니다. 팔을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팔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해주려고 스윙을 하거나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팔을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빠르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팔을 휘두르려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팔을 휘둘러줘야 돼요. 팔을 휘둘러야 되는데 휘두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팔을 휘둘러서 팔을 쭉 나가게 휘두르려고 하면 팔을 내보내려고 하는 힘 때문에 상체가 뒤로 밀려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카운트포스라는 게 생기겠죠. 역추진이라고도 하죠. 팔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면 제가 오히려 뒤로 잡히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그래서 팔이 내 몸을 지나가게 스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팔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자꾸 줄어들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에 팔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면 감사합니다.